창문 열고 부엌 창문 열고 네 저쪽 부엌에 창문 감사합니다 Faith it is impossible without faith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First Peter 4.8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multitude of sins 네 와서 창문을 일일이 열고 다닙니다 지금 오빠가 무사히 여기 잘 운전해서 왔습니다요 파이팅 엄마 아빠 여기 문 다 열어놓고 아이고 여기 또 화장실 문 열어놓으니까 아주 시원하네 이 문이 아주 시원하고 우리 강국이 화초들 살살하고 물들이 이번에 와서 물을 줬는지 물들이 제법 있네 네 삼촌방 이거 창문 또 열어놓고 아하하 예 삼촌방 창문 열어놓고 화장실 창문 열어놓고 방 창문 열어놓고 전부 차고 아주 예쁘게 깨끗이 해놓고 갔네요 아주 맑은 지난번에 왔을 때 아주 여기를 아주 유리 아주 앞뒤 깨끗하게 지금 닦아 놓고 간거 그대로 있네요 네 잘 할아버지 방도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놓고 창문 열어놨어요 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2층에 우리 애들 방에 창문 열어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그냥 방 창문 열어놓고 우리 강국이 방이 어떻게 있나 아이고 얘 식물들 우와 후끈후끈이다 완전히 후끈후끈 물이 중간이라 니 올 때까지 괜찮겠다 물이 반 줄었네 아이고 후끈후끈 완전히 열대지방에 온 것 같아 아이고 그래도 노랗게 틀었네 문 빨리 열어주마 예 문 열어서 아이고 야 힘들다만 해 우와 후끈후끈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네 LA가 다 보입니다 아이고 야 꼬맹이가 잘 살아있네 아이고 야 이 애가 혼자서 집 지키고 있네 아이고 됐습니다 야 물 물 얼만큼 줘야 되나 요 밑에까지 내려가고 반이 먹었네 세주일동안 반은 먹었네 아니다 중간에 두주있다 좋으니까 아이고 이 꽃이 그대로 있네 예 조화같은데 조화가 아니에요 다 생화에요 이렇게 링거링을 하고 갔답니다 제일 궁금한게 뭐냐면 얘야 어찌됐든 물이 있으니까 좋네 이리 김치병 하나에다 물 주고 하니까 얘가 제일 궁금했는데 아이고야 이팔이 노랗게 됐네 물 떨어지지 않았는데 빛이 너무 저기 안가 왜 이렇게 노랗게 됐지 얘 얘도 괜찮은데 얘가 지금 그렇다 상태가 음 제이슨이 빨리 와 치료해줘야겠다 제이슨이가 빨리 치료해줘야겠다 공기가 들어온다 앤톤 앤톤 여기도 앤톤 저기도 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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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무창고네 여기는 네 우리 앤톤 보무창고에도 아이의 심웅을 얘도 살아야돼요 얘도 살아야돼 네 문 다 열어놓고 물은 내일 주자 할머니도 지금 이제 힘들다 피곤하고 잘 다녀왔다 하우스룰스 비 리스펙트 폴기바데스 러브 이차다 드림 빅 러브 이차다 러브 이차다 러브 이차다 러브 이차다 러브 이차다 러브 이차